카톡으로 동영상을 쏴드리겠습니다. 밑선 뽑기 1번 15개 단위로 제가 쏴드립니다. 밑선 뽑기 이런 식으로 밑선 뽑기를 하는 겁니다. 카운트 뒤에서 보시면 시작 카톡으로 이 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신 분 핸드폰 스마트폰 카톡으로 제가 쏴드립니다. 그래서 밑선 뽑기 1번 밑선 뽑기 60개가 되겠습니다. 60개 그래서 15개 단위로 제가 쏘겠습니다. 자, 1번 카운트 1, 2, 3, 4, 5, 6 다시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연락주시면 카톡으로 제가 쏘겠습니다. 시작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 제법은 밑선 뽑기가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다섯 저렇게 개인 교수으로 받으러 오시면 우리 이쁜 고양이 모습을 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쁜 고양이 실물을 개인 교수으로 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밑선 뽑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네,